장수원 씨가 단체로 제일 출연하고 싶었던 프로그램이 우리 전참소였거든요. 왜요? 수원이 때문에 하게 된 거죠. 아, 정말요?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돈 내서까지 돌려. 유료로. 다시 보고 다시 보게 하고. 이 프로그램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해서. 아니, 그것도 그렇고. 잭키가 데뷔한 이후에 단체로 관찰 예능하는 건 처음이라고. 그러네. 사실은 저희 제작진들의 제보에 의하면 매니저분의 걱정이 많았대요. 왜요? 그럼 잭스키스 분들이 또 워낙 성격상 뭔가를 또 카메라가 있다고 꾸며서 하거나 이럴 분들이 전혀 아니시고. 네, 매니저분도 있는 그대로 해야 되고. 멤버들도 있는 그대로 했을 때 괜찮을까? 이런 걱정을 하신 것 같아요. 네, 저희끼리는 또 되게 친해가지고. 너무 거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니, 그 완전체로 얼마 전에 저 하는 토크쇼에 나왔는데. 진짜, 진짜 농담 아니고 대본 이렇게 있잖아요. 미담이 하나도 없어. 진짜? 욕하고 서운했고 별로다. 찐가족이네, 찐가족. 근데 그게 솔직히 진짜 싫으면 이 나이 먹고 서로 안 보죠. 차라리 안 보죠. 그 나이 먹고 안 보지. 우리가 막 동물이 한 거 같은 거 보면 호랑이들끼리 막 장난치고 누른 건데. 우린 싸우는 거 같잖아. 최선은 그게 아니라. 근데 이제 그게 아닌 거야, 본인들은. 디얼 패밀리. 자, 좋습니다. 아이가 다운. 우짐. 우짐. 한글자막 by 한효정